퇴근 후 혼술 오늘 기분도 꿀꿀한데 집에서 술 한잔 하기로 했어요. 편의점 간편식 말고 오늘은 집에서 간찬으로 안주 만들고 있어요. 이 정도 조합이면 맛 괜찮을 것 같은데요. 벌써 머릿속에선 술 한잔 하고 있어요. 왠지 과음할 것 같은데요. 내일 출근이 살짝 걱정됩니다. 안주와 혼술하며 실내 포차 한번 창업해볼까? 난 즐거운 상상을 해봅니다. 일상에 찌든 삶의 변화를 줘야 할 때인 것 같아요. 다람쥐 챗바퀴 도는 직장 생활 혼술로 기분 전환된 것 같습니다. 내일도 씩씩하게 출근해야겠죠. 화이팅!